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상승세를 계속 타던 미국 증시가 또 지난 밤에 주춤하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은데 또 아주 커다란 뉴스를 찾기는 어렵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특별한 일은 나올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빨라야 12월 1일이 PC가 발표해야 되거든요. 개인 소비 지출. 그때 나오고 그다음에 주말에 나올 바로 고용보고서. 그리고 12월 13일과 14일이 아시다시피 소비자 물가 지수와 FMC거든요. 그것이 그나마 메인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세상에 갑자기 어떤 금리 추세나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낚일 건 없습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매 판매와 관련된 것. 특히 다음 주는 아시다시피 블랙프라이더이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소비가 활발하다고 얘기하는 바로 그 시즌이. 물론 11월 12월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할라드의 연말 쇼핑 시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핵심은 다음 주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변수는 있겠지. 물론 그런 것들이 오늘 소매 판매가 10월 달 발표되면서 일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건 나왔지만 그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후에 반등했다는 어떤 경계 매물, 또 저점 매수 이런 것들이 다소는 질의한 구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먼저 좀 마음에 여유를 갖고 보신 게 맞을 것 같고요. 여하튼 오늘 다우지스는 약과 앞 정도로 마감됐고요. 나스닥은 1%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어찌 됐건 나스닥이 최근에 올로 때도 반등하고 떨어질 때도 그렇기 때문에 등락이 큰 것은 올 한 해의 큰 흐름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올 한 해 보면 순서대로 다우지스, S&P업의 나스닥 순서로 다가가는 것은 여러분들 아실 것 같고요. 그 중간 가운데는 역시 어떤 성장이냐, 가치냐 이런 오래된 거냐, 새로운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차이점 정도라고 일단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필수 소비에 대한 유틸리 등 어찌 보면 약간은 재미없어 보이는 것들이 그나마 반등을 했고요.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이 오늘 크게 떨어지는 것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10년물 금리는 3.7 이하까지 내려갔습니다. 일단 오늘 상당히 큰 의미 있는 수준이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기준금리가 3.75잖아요. 기준금리까지 이하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만큼 심리적으로 보면 조금 안정되는 흐름은 분명하겠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달라도 하반 압박을 받는 건 어찌 보면 교과서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달라도 약부압 정도 움직였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유가는 좀 하락하고 금값 또는 상대적으로 좀 하락한 모습으로 나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난 밤 사이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10월 소매 판매였거든요. 소매 판매가 잘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소비가 살아있구나라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이렇게 긴축을 했는데도 아직도 소비를 이렇게 잘한다고? 라고 하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봐요? 맞습니다. 소매 판매가 1.3% 증가했습니다. 전망은 1% 생각하는 데는 있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1.2%였기 때문에 조금 더 소매 판매가 늘어났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동차 및 부품 쪽이요. 물론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1.3%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식료품 온라인 쪽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에도 역시 그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결국은 백화점 라인, 백화점 쪽의 매출은 상대적으로 재미없었고요. 또 재미없는 것이 전자제품, 이런 판매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스트바 이런 것들은 재미없었고 백화점 라인들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재미없었고 온라인 쪽은 여전히 좀 괜찮았다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먹고 마시는 쪽에 어떤 판매가 꾸준히 늘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걸 고스란히 뛰어서 보여드리면 그중에서도 레스토랑 소비 한번 보여드리면 레스토랑 매출은 14%라 늘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보다 항목보 얘기 나온 거고 바로 그림,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레스토랑 소비가 급증했거든요. 그러니까 레스토랑의 소비량은 두 가지죠. 그리고 가서 먹을 수도 있고 테이크아웃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줄이고 줄이게 해도 어찌됐건 먹고 마시는 쪽에 계속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가 올라갔으면 물론 거기서 더 인플레이션이 클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7.7%가 지난번에 연간으로 인플레이션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두 배 정도로 레스토랑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이거는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양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서비스류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수치로, 큰 틀의 수치로 보면 분명한 수치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매 판매를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살펴봤고요. 요즘에 FTX 사태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 시장과 좀 별개로 계속 안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야 크게 다루고 있지 않지만 프로그램 속성상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스트레스로 지금 오고 있는 건 팩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1만 6천 달러 아래에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고 호남없이 추락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누리엘 루비니 교수 한마디가 또 했습니다. 이분이 아부다비에 가서 세미나에서 발표한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근본적으로 부패한, 타락한 에코 시스템이라는 거죠. 물론 이런 의견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일부에서 사건 사고, 사건 사고라고 표현할 수는 그렇지만 이슈가 됐던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만들어놓은 것도 하나 있었고요. 있었죠, 루나코인. 최근에 FTX 사태도 있었고 그 안에서도 자기네끼리 무슨 자전거를 했다는 그런 의혹의 뉴스는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바이낸스의 CEO가 우리를 보면 산업발전기금 이런 걸 내겠다고 만들자고 그런 거 한 걸 혹시 뉴스 보신지 모르겠지만 그거 관련해서 오늘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이런 소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방송에서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비판적인 얘기를 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바이낸스의 CEO에 대해서는 이건 방송 용어가 되기 때문에 표현을 하겠는데 직역을 하면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설왕설레 의견이 있다라는 것. 그만큼 이런 것들이 나오면 주시장에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하지만 주시장은 안정된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장이 안정돼야 되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니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뿐이야. 저는 그래서 의외로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12월 초 이런 2주, 6주 정도까지의 쇼트 스키즈 이미 한 11주 정도 지났지만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오히려 시장에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이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갑자기 더 이상해지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저희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썩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이? 완전히 엇갈리는 모습이죠. 특히 어제 오늘 보면 유통업체가 완전히 엇갈리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차피 월마트가 아주 좋게 발표했고 홈디퍼가 좋게 했는데 오늘 또 타겟이 엄청 썰렁하게 발표했습니다. 월마트나 타겟은 우리로 분리보면 디스카운트 스토라고 해서 흔히 대형 슈퍼마켓 이런 마트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쪽은 괜찮고 한쪽은 안 좋게 발표한 거죠. 완전히 실적 쇼크가 났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보면 2.1달러 정도가 예상됐는데 1.5섭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일부 얘기하는 사람은 그 격차가 1마리나 떨어졌다는 영어를 표현할 정도로 완전히 충격적인 실적이 나왔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반면에 홈디퍼랑 비슷한 로우스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구성하면 가정, 주택 개선용품이라고 우리가 구제 번역을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겁니다. 이 업체 자체가. 여기는 오늘도 실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거기서 CEO가 얘기하기에 어떤 소위 소비의 후퇴 이런 건 전혀 보이지 않는 정도로 자신감을 피력할 정도로 완전히 엇갈리 얘기를 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레스토랑 브랜드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시는 버거킹이라든가 캐나다랑 북미에 많이 있는 티모트라는 커피 체인입니다. 이것도 오늘도 실적은 나름 좋게 얘기하면서 6.7%로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까지는 아니지만 50위죠. 최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상대적으로 테슬라는 오늘도 떨어지면서 아쉬운 모습 카니발은 13.7%나 떨어졌는데요. 10억 달러의 전환사치 판매를 오늘 발행을 얘기하면서 오늘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 발표했잖아요. 그 부분만 좀 간약하게 짚어주시겠어요? 결론을 보면 오늘 걱정거리가 많고 반도 IT가 떨어지니까 4% 이상 정규장에서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 시간에 보면 2% 정도 조금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 이익은 0.69달러가 예상되는데 0.58로 약간 부족하다고 했지만 매출은 조금 상해했어요. 그렇지만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흐름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주가가 왜 반등을 하느냐. 오늘 떨어졌게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수치 조금 더 다음 거 보여드리면 전망이나 앞으로에 대한 평가도 약간 엇갈리는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벤치마크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재고에 대한 문제였는데 재고는 여전히 많다는 거죠. 많지만 재고가 지금 개선되고 있고 다음 분기에는 이익률에 대한 개선에 대한 자신감을 빌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발표된 거 보면 데이터 세트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소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지만 오늘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상습받은 것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늘 지나고 내일 새벽 정도, 오늘 한국 시간 밤 되면 업계 평가 나올 테니까 그 이후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짚어봤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